토트넘의 최근 경기에서 클루셉스키의 고의적인 PK 헌나비 팀 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19라운드에서 브라이튼에게 2대4로 패배하며 우승 경쟁에서 한걸음 물러서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승점 39점으로 리그 5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선두인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는 이미 6점으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전급 선수들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남은 경기들을 손쉽게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슨의 부재는 샬리손과 레넨존슨의 상승세로 어느정도 메워지고 있으나 무실점을 지켜온 중심이었던 판더베이크의 역할도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에게 남은 시즌 경기들에서 전략적인 조정과 선수들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게 지난 브라이튼 전에서 발생한 클루셉스키의 충격적인 페널티킥 헌납은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수비진이 흔들리고 있던 상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벤 데이비스를 중앙수비로 기용하고 통상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던 에메르송을 그의 파트너로 배치하는 등의 고육지책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불안함은 곧 현실화되었고 브라이튼의 주황 페드로가 하인 세로드라마에게 패스를 연결하여 선제구를 허용했습니다. 이른 시간에 실점한 토트넘은 거의 90분 동안 브라이튼의 리드에 끌려가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에게 경기 운영과 전술적 대응에 있어 큰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전략과 수비 라인업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토트넘은 이를 극복하고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팀 전체의 유연성과 대응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이를 통해 팀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이튼의 전략은 왼쪽과 중앙을 오가며 토트넘의 혼란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손흥민은 왼쪽 돌파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중앙지역으로 이동해 미드필더들의 약점을 커버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브라이튼의 전진 패스에 의해 토트넘의 뒷공간은 쉽게 뚫려 나갔습니다. 브라이튼의 공격은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토트넘의 수비를 위협했으며 유유 슈팅 수가 6대0으로 일방적인 경기 양상이 계속됐습니다. 브라이튼의 날카로운 압박은 토트넘의 주전들이 빠진 3선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패스 미스를 유도하며 공격진으로의 볼 차단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 수비진의 실수로 인해 원더골까지 허용하며 점수차는 점점 벌어져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토트넘은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것처럼 보였고 손흥민과 일부 선수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투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배경은 선제골이 터진 후 약 11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공격 진영에 있어야 할 상황에서 전속력으로 토트넘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어처구니없는 파울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줬습니다. 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클루셉스키는 상대의 브라이튼 공격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모하게 뒤에서 잡아 끌어내리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축구 상식적으로 볼 때 상대를 막고자 한다면 공격수의 진로를 차단하고 몸싸움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퇴장을 당해 박싱데이를 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상황이 개선된 것은 후반 36분 주장 손흥민이 날카로운 크로스로 벨리스에게 만회를 도와주며 팀 분위기를 되살렸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 40분 데이비스의 추격골 이후로 더 이상의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경기 운영과 전술적 대응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팀 전체가 향후 경기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략과 대응을 구상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황당하고 어이없는 패배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경기 후 구단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우울한 표정만 봐도 그 심경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장으로서 팀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팀은 결과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패배는 토트넘의 원하는 방식도 축구 스타일도 아니었다며 다음 경기 전에 이 패배를 직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패배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토트넘 다운 축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팀은 자신들의 경기 방식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비밀도 숨길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15분 동안 보여준 투진은 다음 경기에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특정 선수의 매우 실망스러운 퍼포먼스가 팀의 전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팀 전체에 대한 솔직한 평가이자 앞으로 나가기 위한 총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한 선수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서로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손흥민이 지목한 선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클루셉스키가 빠진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본머스를 상대로 3대1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의 경고에 공감하면서 클루셉스키를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동조하며 본머스전에서 클루셉스키 없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상이 있든 없든 토트넘의 수준에서 볼 때 패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일부 선수들은 우리 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고의적으로 트롤짓을 하는 선수들 때문에 토트넘이 수십 년간 우승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의 골키퍼 비카리는 팀의 압박이 좋았고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페널티킥을 허용한 순간부터 경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루셉스키는 그날 최악의 평점을 받으며 패배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했죠. 주전 선수가 갑자기 벤치로 밀려나는 것은 사소한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본머스전이 끝난 후의 인터뷰에서 리샬리송이 원톱으로서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6골을 기록하며 득점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테이션을 맡고 있는 브래넌 존슨의 측면 플레이오와 시너지가 상당하다며 클루셉스키가 자신의 선발 자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격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클루셉스키가 고의적으로 페널티킥을 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클루셉스키는 원래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일에 있었던 웨스트햄과의 25라운드 더비 매치에서 토트넘은 전반 10분만에 로메로의 헤더로 선제골을 넣으며 리드를 잡았지만 연이은 패스 미스로 결국 1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최근 5경기에서 무승부와 패배를 이어가며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클루셉스키의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심판에게 돌진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그의 모습은 로메로와 리샬리송이 뜯어말리는 와중에도 포스테코글로 감독까지 나서서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에는 팔꿈치 가격을 반칙으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때도 클루셉스키는 고의적으로 옐로 카드를 받으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원래 리그 18 경기에서 8골과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의 겨울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생으로 평가받던 그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손흥민에 대한 열등감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클루셉스키는 좋은 기회를 여러 차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탐욕을 부리며 동료들의 기회를 강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나 오랜 부진할 때 생긴 보여주기식 플레이가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턴오버가 주로 클루셉스키 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의 의존도를 줄이기는커녕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드 위에서는 주장 손흥민에게까지 불만을 표출하는 등 일각에서는 토트넘에 대한 그의 마음이 떠난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죠. 충격적인 사실은 클루셉스키가 최근 영국 TNT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윙어 톱 5를 선정하면서 부진중인 윌리안을 언급하면서도 손흥민을 누락시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토트넘 팬은 클루셉스키가 토트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흉내낼 수 없는 손흥민에 대해서도 증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팬은 클루셉스키가 사실은 첼시 팬일지도 모른다며 비난을 가했습니다. 더욱이 브라이튼 전에서의 논란이 된 페널티 상황으로 인해 클루셉스키에 대한 안티 감정이 토트넘 뿐만 아니라 전체 프리미어 리그 팬들 사이에서도 분노를 촉발시켰다고 합니다. 최근 에버튼 팬들은 클루셉스키가 관련된 사건을 거론하며 그가 에버튼의 미드필더 오하나의 셔츠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킥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클루셉스키가 단순히 공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핸드볼 파울을 범하려고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감독들이 현재 논의 중이며 토트넘을 혼자서 망치고 있는 그가 결국 팀에서 축출될 것이라는 강한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선수를 끌고 나가야 하는 손흥민에게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나 본머스전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밝은 표정은 어쩌면 팀을 방해하는 클루셉스키의 부재로 인해 느낀 해방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